Q. 쇼타임 버닝더 비스트에서 만드신 록을 맡은 록을 맡은 록을 맡은 록을 맡은 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념사 안녕하세요. 브이레스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저는 쇼타임 버닝더 비스트에서 연두준 역을 맡은 연두준입니다 근데 제가 복숭이들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으면 썩시겠어요? 넌 딱딱과 잘 어울리는 모델이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유섭 역을 맡은 양유섭이고요 그런 거 양유섭 예상입니다만 제가 현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평생입니다 비스트의 쇼타임 버닝더 비스트에서 밑에 있는 멋쟁이 역할을 맡은 도훈입니다 해외버닝 버닝더 비스트의 쇼타임 버닝더 비스트에